4월onent 11월에 NISA meditating 이모! 이모! 결혼할 주는 기념군 조금씩 둘러싸고 헤라로 비우는 것 같아요. 오, 너무 맛있다. 동생 이렇게 셋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, 첫 키스. 딱 그 느낌이야. 어때? 아, 형은. 아, 멋지다. 둘 다 살았을 해도 제가 안 괴로운 상황이 생기면. 남자, 형제, 형제. 주한 너의 진실의 마음을. 너무 낮아서. 노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, 근데. 너를 처음 만났나. 의문점보다는 그게 너무나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. 단작에 먹고. 눈치 없이 내게. 부엌에서는 요리만 해야 되나요? 진실하게 진실 된 마음을. 사랑하는 나의 그대. 사랑하는 나의 그대. 사랑하는 나의 그대. 사랑한icule. 막. 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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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. 끝났어요? 이상한 맛이 났어 사랑은 영원하길 바라며 이 놈이란 덕치고 저 놈이란 섹세 자살복하니냐? 저 놈이 나요? 사랑하는 나의 그대 사랑하는 나의 그대 I just wanna be with you 이 사랑은 영원히 변지 말고처럼 그 느낌처럼 사랑하는 나의 그대 나 까먹었다 I just wanna be with you 우리 사랑은 영원히 변지 말고처럼 그 느낌처럼 우리 둘이 두 명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닥친다면 나도 과연 그렇게 매혹당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근데 두렵기도 해요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둘이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보고 싶더라 우리 둘이 결과는 무서운데 경험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우리 셋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셋이 그냥 뭐 어때? 하나 둘 우리 셋이 우리 둘은